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동진세미캠이 되겠고요. 동진세미캠 코드번호 00529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점은 2021년 2월 1일 오전 10시 3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아, 주가가 조금 많이 조금 떨어졌었는데 어, 제가 이제 저번에 좀 말씀을 좀 잘못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하고 어, 일단 더 노력하는 그런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한 번씩 합니다. 근데 좀 이해해 주시면서 좀 방송을 잘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보시면요. 어느 정도 21선을 깨지고 내려왔지만 어, 25일 기준선을 지금 현재 지지를 해주면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어,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에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아침부터 사고 있는 그런 모습들, 개인 쪽에서 팔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음, 거기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도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어느 정도 21선을 어, 이제 분봉에서 3분봉인데요. 어, 3분봉에서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떨어졌을 때 하락을 막고 돌아옴에 따라서 수급이 현성이 됐을 때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뚫었습니다. 121선을.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돌아 나갔을 때 수급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측면이 있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은 조금 대응의 방안을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구요. 음, 어느 정도 한 3000선. 3000선을, 3000선을 조금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조금 비중 축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거를 좀 말씀해 드릴 수가 있구요. 저번에 이제 게임스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좀 잘못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어,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스톱 이라는 회사가 이제 그 미국에 지금 현재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보시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공매도 세력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이 지금 해지펀드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를 올리면 올릴수록 공매도 세력이 굉장히 좀 뭐 손실을 많이 볼 수 있다. 공매도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구조지만은, 공매도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어, 어떤 유튜브라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게임스톱으로 뭐 공매도 세력을 한번 죽여 보자. 한번 죽여서 한번 이 공매도를 억제를 하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게임스톱이 올랐었고, 게임스톱의 폭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공매도 쳤던 이 해지펀드 세력들이 손실을 엄청나게 본 거죠. 어, 손실을 엄청나게 봄으로 인해서 다른 종목을 팔고 이 공매도의 게임스톱에 대한 이런 것들을 어, 손실을 좀 줄여 보자 해서 위쪽에다가 이제 불타기, 공매도 세력은 이제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손실을 보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을 때, 뭐 물타기라고 해야 될까요? 물타기, 물타기를 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평균 단가를 올리면서 지금 현재 뭐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게임스톱이라는 회사가 사실 그렇게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매출액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성장성 있는 회사가 아니라고 조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언제든지는 다시 제자리를 잡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거기에 대해서는 어, 이런 게임스톱에 대한 이런 뭐 공매도 세력에, 공매도 세력에 대한 이런 전쟁들이 어, 계속 추가적으로 계속 오래 지속될 것으로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 조금 단기적으로 조금 뭐 조정이 나오면서 없어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어, 일단 게임스톱이라는 회사가 뭐 그렇게 뭐 좋은 기업도 아니고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동전주라고 나오고 있는데, 한번 요런 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경기 부양책을 해가지고 지금 2100조원 정도 이제 하고 있는데 조금, 어느 정도 조금 수련을 마련할 수정안이 지금 계속 강조되고 있어서 뒤로 물려나고 있다. 그런 거 좀 말씀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설 연휴까지 2주간 연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런 불안감, 불안감이 조성이 되면서 조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하락을 조금 높이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변이 3종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변이가 이제 나타났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망자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런 불안감, 그리고 코로나 이제 백신에 대한 이런 보급이 좀 늦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요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서 좀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게 접종을 해가지고 그런 이슈로 나가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보시면은 오늘 동진 세미캠 한번 보겠습니다. 동진 세미캠. 네, 동진 세미캠 좀 가지고 왔는데요. 동진 세미캠. 동진 세미캠 보겠습니다. 동진 세미캠 오늘은 조금 이제 뭐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주가를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보시면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은 좀 좋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코스닥 우량기업에서 코스닥 IT 종합기업으로 지금 속해 있습니다. 종합기업을 쳐보시면은 지금 동진 세미캠에 대해서 좀 수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은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 팔았다 다시 한번 방향을 위로 정고점을 뚫어주면서 사는 매수세에서 좀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고요. 보시면 기관 쪽에서도 계속 계속 수급을 모아 모으면서 주가를 올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거의 뭐 외국인이랑 전 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은 현재는 팔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금 보시면은 저는 사실 동진 세미캠이 25,000원에서는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서 한번 위쪽에 대한 이런 지지선을 새겨본다고 한다면은 한 28,450원에서는 어느 정도 추가적인 반등이 꼭 나올 수 있을 거라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조정은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이 나와야 조정이 나와야 더 크게 멀리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주가가 계속 계속 상승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눌림을 주면서 조정을 주면서 가야지 주가가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동진 세미캠 단기적으로 좀 기간 쪽하고 외국인 쪽에서는 이틀 연속 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기간 쪽에서 좀 매도를 많이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28,5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때 가서 외국인 기관들이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주가를 다시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수급이 굉장히 좋고 재무제표도 굉장히 튼튼하잖아요. 재무제표 보시면은 매출액도 늘었고 매출액도 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늘고 있고 부채 비율하고 자본총계 근데 부채 비율이 일단 자본총계 대비해서 100%가 넘기 때문에 조금 무섭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2020년 4월 동기 대비해서 4분기까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얼핏하게 좀 맞춰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ROE, ROE가 굉장히 높죠. 자기자본 2인 1년에 성장하는 게 한 23%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저번에 좀 게임스탑에 대해서 좀 잘못 설명해 드렸는데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저도 뭐 완벽한 인간은 아닙니다. 꼭 뉴스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서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상단에다가 이제 검색창에다가 AP투자연구소를 쳐보시겠습니다. 위에 상단에 AP투자연구소를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저기 공식 유튜브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 10시에서 11시에 대해서 시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이슈되는 종목들, 뉴스거리를 말씀해 드리면서 하루에 한 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요. 저희 전문가들이 또 영상이랑 자료들 이런 것들도 만들어 드리면서 저희 주린이분들 공부할 수 있게, 학습할 수 있게 남겨드리니까요. 한번 들어오시면서 한번 자료 같은 거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또 녹색 버튼에 이제 라이브라고 해서 반짝반짝거리고 있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요. 여기 아래 2월 1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셔가지고요. 김용재 소장님께서 7시 49분부터 무료 종목을 추천받기 전에 꼭 읽어보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전전일 시향이라든지 전일 미국 시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시향, 시왕, 그리고 이슈 같은 그런 뉴스들을 말씀해 드리면서 읽어보시면서 추자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시가 되시면 이제 종목 그리고 현재가 기준 매수 요렇게 타이밍이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주주님들께서 뭐 현재가 매수하셔가지고 1차 목표가 손절가 대응 요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는 요거 선택해보셔가지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래곤플라이 29.97%로 거의 추천 매수가 대비 21.45%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오늘 상한가 비슷하게 수익을 매일매일 드렸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돈을 크게 하셔가지고 하시는 것보다는 자기 주도 학습으로 천천히 매수하셔가지고 한번 실력을 한번 키워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VIP 회원은 1년에 거의 한 100만원 정도로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할인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받아보시면서 저희 한번 실력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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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